목, 화, 토, 금수 나름은 목, 화, 토, 금수 나름은 여기서 우리가 하리아티 사고방식에서 음장구, 음장구를 장이죠. 그 다음 육부, 육부는 양의 기관입니다. 목, 목에서 양은 양과 음으로 나눠봅시다. 목에서 양은 뭐요? 담입니다. 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르, 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토는, 이거는 위장이에요. 소화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금은, 똥통, 수는 방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을, 음으로는 뭐였지? 목장구는 간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구는 심장입니다. 왜냐면 심장이 피를 불과차라, 몸에 이렇게 확 확산시켜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포러, 여기 비장인데, 비장, 최장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이제 이걸 부사로 주면은, 이거 이제 비장은 이거를 부사진 음식을 정미로운 그 물질, 정미로운 귀로 만들었어요. 정으로, 정, 정으로 만들어서 온몸으로 보냅니다. 울어, 울어 올라 버려요. 그 다음에, 어, 대장의 금장구에서 음장구를, 어? 이게 폐죠. 왜냐면 보세요. 막 심장이 일을 내가 열이 막, 열이 막 나있어. 식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식히는 게 뭐예요? 쉬는 거잖아. 그래서 숨 쉰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상기되는 거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막 분산되는데, 그 술을 매주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쉰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숨 쉬라도 쉬다 하지 마. 그냥 우리가 쉬는 것도 쉬는 거죠. 일단 한국말에 보세요. 쉬다야, 숨이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숨 한숨 돌리는 거야. 그럼 휴식도 그거예요. 한자에서 휴식하는 거. 나무 옆에 사람이 딱 기대가 있잖아. 나무 옆에. 뭐 하는 거야. 호흡하고 있는 거야. 앉아가지고 자기 호흡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여기서 앉아가지고 막 몽산 분위기 쉬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호흡과 함께 자기 내면을 싹 바라봐. 그래서 자본하게 어디로 들어간 거식이. 심장 안으로 탁 들어가가지고 탁. 뜯뜯한 마음 밑으로 가만 치고. 오로 오로 막 올라가 있던 그 아라 가만 치고 밑으로 탁 수렴한 거. 안으로. 안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 거. 안으로 들어간 거. 수렴한다는 거는 정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활동하는 거예요. 이 정신의 생명에는 이런 정신을 써서 바깥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한 음량이 우리 콧구멍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양에서는 이게 아니었는데. 인도 하타욕에서는 그 하타욕을 음량을 수렴에 완전히 적응치는 거예요. 하는 뭐야. 하가 태예요. 그래서 양이 뭐죠. 오른쪽 콧구멍이 양이야. 그래서 이거는 활동의 에너지예요. 오른쪽 콧구멍이 열리면. 그다음에 왼쪽은 이거는 쉬는 에너지예요. 콧구멍이 내가 잠잘 때 누워 있을 때 이쪽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이쪽이 오른쪽이 열려 있으면 활동의 에너지고 이쪽이 열릴 때는 가만히 쉬는 에너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각성되었을 때는 머리가 굉장히 각성되었을 때는 두 개가 다 열려요. 사실 이게 우리가 호흡을 해서 두 개가 다 열리도록 하면은 몸 안에 있는 미세한 경력이 다 열려요. 그래서 굉장히 말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시도 때문에 다쳐. 몸이 코가 말라져요. 이게 코가 촉촉해야 되는데. 코가 열리면 코가 촉촉해지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말라지면서 별로 잠을 안 자도 조금만 쉬어도 되는데 지금 잠을 많이 자야 회복이 돼요. 너무 공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코를 청소를 해야 돼요. 코를 물로 청소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코를 두 개를 다 열도록 해요. 그게 이쪽으로 들었다가 이쪽으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열린 콧구멍을 열고 닫힌 콧구멍을 내쉬는 거라고 하고 또 반대로.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셨다가 왼쪽으로 내쉬는 거예요. 일곱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었다가 이쪽으로 했다가 반대로 했다가 이렇게. 이게 교대 호흡인데. 그게 콧구멍을 다 열어주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음양, 음양, 음과 양의 극단은 두 개가 다 열리면 중호흡이 돼요. 그래서 그 요가 호흡은 보니까 중호흡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실제 두 개가 다 열리면 중호흡이 되었을 때 의식이 깨어있는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을 말할 때는 활동을 말할 때는 오른쪽 콧구에 있는 거예요. 생방을 말할 때는 물고 있으면 왼쪽 콧구멍에 있는 거예요. 등산할 때는 두 개가 다 열리죠. 결국 보면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음양이 다 조화가 돼가지고 중호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의 목적은 중호. 그래서 파리아 이 개념에서 토 이 토를 굉장히 중시해요. 비위를 비위를 비위가 중화시켜주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생각해가지고 비위가 잘 열려지는 병이 없다고 말해요. 비위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마따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몸이 좋은 거야. 잠잘 자고 똥 잘 살고 잘 먹고 자고 그래서 그 치료의 핵심을 이쪽으로 이게 잘 문행패 비위 단순히 비위는 비위를 거짓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온오프 자동 시스템 있잖아 그건 뭐라 그래 자동 조절 장치 자동 조절 장치인데 그 자동 조절 장치를 그 근강으로 비위하는 뭐라 그러죠 근강의 근강 자가 면역 같은 자가 면역인데 이게 균형으로 잡고 자게 돌아가면 이게 되는데 만약에 음의 양으로 치우치잖아 그러니까 그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실조한 거야 한쪽이 그런데 교감신경이 양이고 부교감신경이 음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실조하면 한놈은 장안을 해 이제 교감신경이 너무 강하다가 쉬라면 장안을 해 밤에 자고 막 잠을 못 자 부교감신경이 너무 되면 이게 잠만 자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걸 이걸 이 부교감신경과 자율신경 자율신경 자체가 균형을 갖추고 잘 돌아가는 이 생체 시스템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를 자율신경 아니 그건 자율신경인데 이거 이거 평행상태로 유지하거나 하는 거 그게 이런 뜻입니다 어 이 이 이 토 비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한해하이트 이를 말하는 건 실제로 말하냐면 자가변융 시스템이 근절하게 유지하는 자율 자율조절이 잘 때가가 있는 상태를 가요 그게 육체도 없고 정신적이고 균형강가가 가진 근절한 지금 이 입장에서 우리 현지 한국은 진단해 볼까요 한국사람의 의식 상대가 어떨까 양쪽으로 되지 않았을까요 한국사람은 양의 치우치우는 있지 않을까요 한국사람들은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극단적이에요 한쪽으로 이쪽으로 넘는건 아니 반대로 넘는건 그래서 상대관은 이해를 안야라 그래요 근데 그게 뭐 너무 맵게 먹어서 그렇다는 썰이 있어요 맵게 먹어서 그런거도 있지만 김치하고 이런거 먹어서 성격이 급해지니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옛날에 느려했던 그게 왕창 깨지니까 새마을운동이나 뭐 이러면서 성향이 따로 한다봐야 되는데 생각엔 엄청 강렬진거잖아요 하다가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남에게 남한테 지면 안되니까 그런 생활구조나 이런 모든 패턴이 사람들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다가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그게 더 강화된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진실을 알리는 이런 객관적이고 진실을 알리는게 아니라 자기 감성적인게 너무 강해져서 한대강은 용감 못하는거에요 내가 다른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용감 못하는거에요 대부분 다른 사상 다른 주의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적대각을 가지고 있는거에요 실제로 자기 안에 분노가 있다는거에요 분노와 치우친 생각 이것들이 독이야 그 독을 가지고 막 뿜어대는거에요 이게 순화가 안되니까 왜냐하면 자연계에서 순화가 되어야되는데 이게 순화가 안되니까 다른데 뿜어내면서 자기를 그러니까 가족 창가를 다른 사람한테 뿜어내면서 자기를 해소하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계속 서로 상처를 입는 관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건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로 균형감과 비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한대학적으로 그래서 음식을 몇 개 몇 개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서양 사람들은 다 절짝지근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충독된 부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매워서 그런건 아니겠다 내가 김치를 먹어보면 김치 안에서 엄청 생기가 들어있어요 이번에 뭉결나가지고 다시 전번에 광주하고 두개 합쳐가지고 뭉결나서 배추김치가 엄청 싱싱하게 맛있고 광주가 무김치가 들어있는데 맛있었는데 엄청난 생기가 있어 김치 안에는 싱싱해 생기 살아있어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서 먹는 그런 음식들은 김치가 한 개 생기가 없어 이거는 원료의 문제와 제요와 원료의 문제와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가지고 그거는 음식이 원래 충만한 생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음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기가 생기 가득한 음식을 먹고 그 생기 안에서 다시 또 좋아하는 이게 뭐냐 하면 먹으면서 와 먹이면서 편안하게 회피하는 느낌 그 비가 좋아하는 느낌 그거는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 때 굉장히 그 사람과 정성을 가지고 만들면 그 에너지에 담겨요 그리고 안에서 우리가 음식 우리 누나가 그랬는데 옛날에 김치가 먹으면 안에서 위장에서 막 열려 이 비위에서 뭐가 열리면서 호르몬이 막 분비돼서 막 맛있어 그래서 소화가 짓어도 다 돼 이랬거든 그래서 요즘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 그런데 연치도 안 그래 자꾸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독과 그 재료 자체에 죽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음식 오츠카류보다 다른데 문제 미션 시스템은 문제지만 이런 사람의 항병이 굉장히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소통이 안 되는 게 많다는 우리나라 옛날 한옥을 보면 다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한옥이 중국 한옥 중국 중국 집하고 우리나라 집하고 비슷한 게 다른 집이 있어 중국집은 소통이 안 돼서 딱 딱 다 막혀 있어요 왜 그러냐 주문이 늘잖아 언제 도둑놈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집을 딱 이렇게 사각통으로 해가지고 서로 서로 집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자기 집안에서 다른 바깥에서 뭘 모르게 돼 있어 그리고 안에는 뭘 하는지 모르게 돼 한국집은 담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다 보면 서로 보여지게 돼 있어 바깥에서 이 사람이 눈물 정도로 보여지게 돼 있어 그리고 안에서도 바깥이 쫙 보이게 돼 있어 바람이 소통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온도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호흡이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지만 실제로 가장 더 중요한 건 폐거든 공기를 먹고 살아대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음식은 장부의 오장이지만 폐는 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폐는 그러니까 장부에 속해 장에 속해 오장이 속해 더 중요하다는 얘기 폐가 왜냐하면 폐를 숨어 안숨으면 바로 죽잖아 음식은 며칠 굴보다 안 익는데 인간의 정지를 폐하 심장이나 심장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얘기 가장 중요하게 머리에 들어있지만 그러면 지금 무슨 양이 하다라고 그러죠 음식은 음식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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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 신장 하실 탓 차렸네요 수혜 신장 어떻게 시간이 시간이 그만 흘러갔어 너무 작아서 좀 더 생각 좀 더 하셔도 돼요 아까 40번 시작한 것 같은데 아 아 오케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오장국구와 음양오행 이거를 하루의 지혜로 굉장히 실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유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아침에도 어떻게 되냐 아침에도 이게 보면은 일 나가지고 밖으로 많이 돌아다녀야 지금 보면 낮에는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현상 그런데 거꾸로 하면 음양의 귀가 역순환 낮에 자고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귀가 역해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철의 운행과 영양을 맞춰서 수련하도록 행계의 도가수련을 거기에 맞춰서 아사나 이런건 낮에는 별로 크게 좋지는 않아요 누워서 아사나 낮에는 누워하면 안 돼 서서 해야 돼 저녁에는 누워야 돼요 그게 이제 음양으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일어날 때 나도 같이 일어나고 만물이 쉴 때 나도 같이 쉬는 거 그러면 큰 허금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선배님 그 수 밑에 신장 하나 좀 써주세요 비디오 나오게 아 이거 비디오로 방방 밑에 비디오로 글자는 안 보일 텐데 아 나봐요 나봐요 신장 신장 딱 써주세요 네 그 신장은 보세요 방방은 그러니까 오줌을 직접 바깥으로 내보내잖아 신장은 신장은 오줌을 건너는 기관이에요 신장이 근데 이게 사고체가 있어가지고 신장이 피와 관련돼 있어요 여기 사고체에서 사고체에서 건물망이 한 2시간 건물망인데 단백질은 사이고 오줌은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못 넣어놨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주정책이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시 피로 돌려버려요 이게 서구에서 말하는 신장의 개념입니다 근데 동략에서 신장의 개념은 이건 뭐냐면 조금 더 이렇게 생명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장은 여기 신자는 신하 신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외교자는 신장이 심장이 주인이잖아요 우리 봤을 때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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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은 서로 통해서 서로 조절하는 거예요 풀과 물이 서로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장이 생명에너지 저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피는 피는 생명에너지 자체지만 더 생명에너지보다 더 적용한 생명에너지가 신장이 저장되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SS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만드는 거는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신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오줌 끊은 기간이 아니라 부신 그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방광에서도 난자 증자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된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게 물질적인 기간이 있지만 항의원에서 보는 개념은 더 기문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고 그게 어떤 다른 장부와 조화와 관계로 애를 중시하는 거예요 풀고 그 혜 그 치즈 이 의 그 그 그